렉스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렉스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파의 카리나라고 합니다. 박수!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밸런스 게임이요. 춤! 노래! 어떤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 춤! 제끼랑 제끼랑 쯧쯧쯧쯧. 쯧쯧쯧쯧. 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둘 다 치킨을 어떻게 고릅니까? 둘 다 먹는 건데요. 저는 먹는 거에 공평하기 때문에. 프라이드치킨을 시키면 소스가 따로 오잖아요. 찍어 먹으면 되지. 양념은 프라이드로 만들 수 없거든요. 와... 설득력이 썼다. 스타프렌즈 캐릭터 알고 계시죠? 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브로콜리요. 드릴게요. 미친네. 아니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가 파이널이라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귀엽죠. 맞아요. 귀여워. 우리 다음 인터뷰 때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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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ио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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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